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는 헌법기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업무 연혁을 보면 미군정시대에서 제1공화국까지는 개별선거법에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직구성에 근거를 두었고 제2공화국에서 최초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화했으며 1960년에 개별 법률로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의 제5차 헌법 개정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했으며 1963년 1월 16일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리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경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임, 해촉, 파면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으로 사무처가 있으며 사무처에는 국무위원급인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사무차장 그리고 이실, 육국, 일관, 이런 26과가 있다 주요 직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물을 통괄, 관리하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주요 권한으로는 1, 규칙재정권 2, 선거범죄조사권 3, 선거비용조사권 4,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권 5,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권 6, 불법선전물우송중지법 7,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권 8, 정치관계법에 대한 재개정의견 제출권 9, 선거사무에 관한 지시 또는 협조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에 있다